자, 뭐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써서 보여주세요. 그 노래의 마음을 향하는 가사의 왼쪽 귀, 오른쪽 귀, 양쪽 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노래는 방금통이고요. 어, 당의 오른쪽 귀를 해주시면 되고 어, 그네의 왼쪽 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그리고 좋아, 사랑의 양쪽 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게 자, 정신이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아, 보세요. 아,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아, 아니에요. 아, 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마이크도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 그런지 없는. 아, 그렇게. 아, 오케이. 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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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재범! 임재범! 세계da rook 예! 이렇게 귀가 예를 들어서 당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심판의 특권입니다 심판의 특권 할게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네 아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프리덴스타임 댄스 타임을 외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은 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든지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멤버 정원이 해주셔야 됩니다. 양 팀 멤버 전원이요? 전원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했어. 저는? 핫셈 멤버 아니에요? 네네. 네네. 핫셈 멤버 아니에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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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compose 이제는 실패 competent Mountains. orith이uito 에한테라 했어요? 불упl 거 gloves. 네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